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 내용도 구독자님 질문입니다 구독 하시다가요 영상 보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100% 다 못드리더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SOS 상공사 STS나 SOS나 같은 거니까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그 구독 우리 구독자 분께서 직접 본인이 그 답을 찾아 가지고요 답을 찾아 가지고 다까지 다 이렇게 달아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고 좀 보충 설명을 이제 필요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공사 스테인리스 관계 있게 부식 방지 대책하고 질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질문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질화가 되지 않는 이유에 가지고 합률된 니켈은 질화방지원소기 때문이다 했는데 요거는 지금 어디서 찾으셨는지 책에 그 기능장 책에 나오는 답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 니켈이 질화방지원소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잘못 방지원소 이건 상관 없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래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질화 그러면 질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상공사가 질화가 안 되는 이유를 봤더니 이런 자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야후 재팬 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연구성과의 소개라 해가지고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오스터나이트 게스트 내에서 상공사가 오스터나이트 게 잖아요 가스 질화 처리 해가지고 이거 성과의 소개라는 소재 개발부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자료가 하나 있어서 잠깐 제가 한번 봤는데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번역은 이제 알았습니다 번역하는 데 조금 시간이 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번역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좀 한번 전체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르겠더니 조금 이제 글자가 많죠 이제 처음에 개요적이에요 자주 사용되고 있는 서서 304나 서서 316 등에 오스터나이트 게스트 내에서 강은요 탄소 함유량이 대단히 낮고 보통 이제 L급은 0.03 이잖아요 조직도 철강 재료를 고온으로 가열하였을 때 나타나는 오스터나이트이기 때문에 일반 탄소강이 고온에서 오스터나이트지만 애완 변태 이상에서 그러나 이거는 상온에서도 고온에서 다 오스터나이트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가열하여 물 등으로 급냉하는 보통 단금질 방법으로 경화시킨다든지 그건 안된다는 거잖아요 또는 뇌마모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금질에도 이건 마르테네스도 안됩니다 고온 저온 다 오스터나이트니까요 그렇게도 있죠 경화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가스질화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450에서 600도의 로중에 암모니아 가스 NH3이죠 암모니아를 도입해서 NH3 반항성이 풍고한 질소와 수소로 분해하면서 암모니아가 NH3이니까 요거 이제 분해하면서 질소를 질환하는 거예요 질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는 날려보내고 수소를 날려보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질소와 수소로 분해하면서 피처리물 상공사에다가 가열하는 것으로 질소를 강의 표면에 흡착시켜 내부로 확산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내부로 질소를 원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오스터나이틱 스테네스강 표면에는 치밀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크롬 산화물을 주체로 하는 산화피막 부동태피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니켈이 질화방지원소 이것 때문에 되는게 아니고 뭡니까 표면에 뭐가 있습니까 보호피막이죠 스테네스강 스테네스강 STS 표면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특성 보호피막 산화피막 산화피막 또는 보호피막 보호피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에 말하는 부동태피막이라고 부동태피막 똑같은 말이죠 부동태피막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거죠 좋은 피막입니다 피막이기 때문에 분자식은 뭐였습니까 cr2oc 크롬 2마리 산조 3마리 아주 우수한 피막 때문에 질소가 못들고 들어가는 거지 니켈이 많아서가 아니다 니켈이 질화방전소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그 책에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렇게 곤란하죠 이거 이렇게 만약에 시험 출제하신 분이 이걸 가지고 다 정답을 해버리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 피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막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질소에 질소에 침투 확산이 방지되어 용이하게 지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세라 산세증이나 불소 분위기 중에서 가열하는 등의 전처리로 부동태 피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방법에서는요 특별한 설비나 폐산 산성을 쓰니까 또는 폐가스처리 설비가 필요하는 것 뿐 만이 아니고 환경으로의 어떤 배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화학적 전처리에 필요가 없는 효과적인 방법을 확립하여 항립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두번째 새로운 가스 질화 전처리 방법 해가지고요 질화 전처리 방법 스테네슨의 부동태 피막은요 두께 3에서 5nm 전에 제가 3nm 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가장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동태 피막을 파괴하는 또 불안정하게 하는 질화 반응에 기여하는 화합물을 형성하는 또는 질소와 접촉하는 질소와 접촉하는 빈도를 높이는 등에 의해 가스질화 반응이 촉진되어 질화 처리가 용이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의 조건으로 실험을 반복하여 첫번째 표면에 여러가지의 가공을 가하여서 표면조도와 표면조직을 조정합니다 표멸을 그치게 표면조도를 매끈하게 하는거야 거칠게 하는 방법 두번째 반대로 표면에 아주 거울같이 경면 가공을 실시하고 이것을 대기 분위기에서 가열하는거죠 아주 매끈하게 한 다음에 그걸 고원에서 가열해서 결국 피막 쪽을 약화시키는거죠 두가지의 전처리를 가스질화 처리하면 용액의 질화 반응이 촉진되어 표면에 균일하고 경한 질화청을 얻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는거죠 새로운 가스질화 처리에 의한 표면 경화 1번 표면에 여러가지의 가공을 실시하여 표면 표면 가스질화 가스질화 위로 올라가서 처리한거 보겠습니다 처리한 시류에 표면으로부터 내부의 경도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의 시류에 표면 조도는 크게 조도가 커졌다는거죠 쇼핑닝 표면을 막 때렸다는거죠 쇼핑닝 구슬로요 그림 보시면 쇼핑닝 처리대의 질화 처리 후에 경도분포 해가지고요 표면으로부터 내부로의 거리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표면이고 내부입니다 표면은 뭐죠 경도 HV 3094 316 비슷하게 3094 똑같이 표면이 엄청 높죠 1200까지 올라갔죠 내부는 요게 이제 마이크로미터니까요 1000마이크로가 1mm 잖아요 0.1mm 0.05mm 그런거잖아요 0.05mm 정도 되겠네요 0.05mm 이러한 가공을 실시하여 가스질화 처리하면 용이하게 표면경화를 수행했다는거 수행됩니다 이것은 쇼핑닝에 의해 표면 조도가 크게 돼요 거칠어져서 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표면적도 크게 되고 질소의 접촉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지는 것 또 과격한 가공에 의해서 과격한 가공에 의해서 부동태 부동체라고 부동태라고 하시면 부동체 피막이 파괴된 것 파괴된 것 및 이게 표현을 맞게 해 보니까 파괴되어 버렸어요 및 표면의 물리적 특성이 변화된 것 등의 효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쇼핑닝하고 피막을 깨가지고 그 다음에 피막이 생기더라도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균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질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번째 표면을 거울같이 격면 가공을 하고 다시 이것을 대기 분위기에서 진공이 아니라 대기 분위기에서 가열 후 가스질화 처리라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그림 위에 경면 가공을 실시하여 여러가지 온도에서 대기 중에서 가열한 후 570도에서 20시간 가스질화 처리한 304 실효의 표면경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미리 예가열한 온도가 350도까지의 표면경도는 낮아서 대부분 질화 되지 않았는데 보시면 거울처럼 가공한 다음에 미리 표면경도가 낮잖아요 그런데 400도 넘어갈더니 확 올라갔잖아요 이때 질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350도까지는 질화 되지 않았는데 400도 이상으로 되면 급격하게 경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쪽에 경독교 상공사를 해봤더니 대기중 예가열 온도고요 질화 처리 표면경도에 대한 예가열 온도의 효과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사역되었습니다 이에 이 온도 이상에서 예가열 한 시료는요 질화 반응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화 반응에 진행된 시료 표면에 화합물 조성을 조사하였더니 최표면 가장 바깥쪽 표면에 산화크롬과 동시에 많은 F2O 그러니까 여기 CRTO3하고 그 다음에 F2O가 같이 생기더라구요 가해렸대 고온에서 가해렸대 이 안에 철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과의 산화철이죠 이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이것이 질화 반응에 기여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층이 생기면서 결국 이것들이 동시에 F2O가 얘만 있으면 치밀하였는데 얘가 생기면서 좀 덜 치밀한거죠 얘는 치밀하지 않거든요 그 치밀하고 그래서 두 개 만나면 동시에 생기니까 그 사이에 그 틈을 따라서 지수가 들어갔더라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아린이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기준은 환경에 우서워요 이건 뭐 특별히 산성용예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한 처리장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단가 호스도 낮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경화하는 것도 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해세 11년이라고 이건 일본쪽 1999년 입니다 11년이 4월에 그쪽 현에 있는 특허 현에다 특허내서 오스터나이트 게스트네스강 표면에 지라처리 방법에서 특허낸 특허번호는 이렇게 해서 취적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게 뉴스인데 뭐냐면 이게 어디꺼냐면요 여기 좀 한문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카오시마 카오시마 입니다 카오시마현 공업기술센터 라고요 카오시마현 공업기술센터 뉴스에 2001년도 10월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게 뭐냐면 지라스텐레스상공사가 지라지지 않는 이유는 니킬 때문에 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피막 때문에 그렇다 피막 그래서 피막을 가공해서 쇼피닝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온에서 가해를 해가지고 피면을 아주 돌같이 가해를 가공한 다음에 고온 400도 이상 가해를 해서 시알토오트리하고 F1을 두 개를 동시에 만들게 내부에 있는 F1을 끓이는 거죠 처리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치밀하지 않도록 덜 치밀한 것을 부가시켜가지고 그 사이로 지수를 지고는 질화시킨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답이 안 맞고 요거는 피막 때문에 그렇다 산화피막 보호피막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테레스상의 이깨부시방지세체 요거는 또 이어서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